이번 회화문은 등장인물이 야마시타 그리고 팍입니다. 야마시타상 또 팍상 노 가이와です. 자, 먼저 야마시타씨의 말을 보도록 할게요. 오하요, 팍상. 안녕, 팍상. 인사했죠. 何をしているの? 무엇을 하고 있어? 뭐해? 하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보면 문장이 보통체 문장이네요. 보통체, 반말이었죠. 지금 야마시타씨는 반말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박상은 어떻게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박상은 오하요 고자이마스. 안녕하세요. 라고 존댓말 정중체를 써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 두 사람의 관계를 우리 예측해 볼 수가 있겠네요. 반말을 하는 야마시타씨가 윗사람이고 존댓말을 하는 박씨가 아랫사람이다. 라는 거. 우리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다음 쭉 이어서 보도록 할까요. 자, 모스그. 가오르상 노 단조비다까라. 자, 모스그라는 거. 이제 곧씨라는 뜻입니다. 이제 곧 가오르상 노 단조비다까라. 라고 하면 가오르씨의 생일이니까 생일이기 때문에 프레젠토도 마스데이 카도 오그리다인데스케도. 자, 프레젠토는 선물이고 마스데이 카도 하면 버스데이 카드, 생일 카드를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선물과 선물이랑 카드를 오그리다인데스케도 자, 오그르는 보내다. 라는 뜻이니까 보내고 싶습니다만 보내고 싶은데요. 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서 응이라는 글자가 하나 들어갔는데요. 자, 이 응을 빼도 그냥 오그리다인데스라고 해도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뜻이고 자, 응을 넣어도 보내고 싶습니다. 똑같아요. 오그리다인데스케도. 자, 뜻은 똑같은데 자, 응을 넣으면 조금 더 강조하는 의미가 된다. 하는 뉘앙스의 차이가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응은 회화체에서 이렇게 많이 쓴다는 거 자, 이것만 살짝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볼까요? 자, 야마시타 씨가 해, 니홍고데카이다노? 라고 물어보네요. 자, 해라는 거는 일본인들이 많이 쓰거든요. 아트는 감탄사죠. 우아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니홍고데카이다노? 일본어로, 자, 카쿠는 쓰다인데 카이다노? 하고 물었으니까 일본어로 썼어? 하고 물어본 거죠. 자, 일본어로 썼어? 자, 그랬더니 박씨가 하이, 네! 하고 대답하네요. 마의 요리, 칸지가 요매를 요니 나리 마시다. 자, 여기까지만 우선 보면 마의 요리 전보다 칸지가 요매를 요니 나리 마시다. 자, 우리 이번 과에서 배운 문형이죠. 자, 기 동사의 가는 형 뒤에 요니 나리 마시다가 붙으면 뭐 뭐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인데 자, 여기서는 칸지가 요매를 라고 했으니까 한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라는 뜻이죠. 전보다 한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만 다음, 가크콧도와 야빠리 마다 무지까시 되스네 자, 가크콧도와 하면 쓰는 것은 쓰는 것은 야빠리 역시 마다 무지까시 되스네 아직 어렵네요.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야빠리는 역시라는 뜻이고요. 자, 원래의 단어는 야하리입니다. 야하리가 역시라는 뜻이고 이 야하리를 강조해서 얘기할 때 회화체로 야빠리라고 많이 사용을 해요. 자, 다음 야마시타 씨가 でもすごい! 라고 하네요. 그래도 대단해. 지금 좀 어렵다고 했더니 야마시타 씨가 그래도 대단해! 하고 칭찬을 해주고 자, 콤비니 데모 오크레르 까라 유크리시데네 라고 하네요. 자, 콤비니는 편의점 편의점에서도 오크레르 까라 자, 여기에 가능 동사가 나왔어요. 자, 오크르는 보내다 오크레르라고 하면 보낼 수 있다 라는 뜻이죠. 자, 편의점에서도 보낼 수 있으니까 유크리시데네 천천히 해라는 뜻입니다. 자, 뒤쪽에 있는 우리 시데라는 표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앞에서 뭐 뭐 해주세요? 라는 표현을 어떻게 했어요? 태구다사이 라고 했죠? 자, 그래서 유크리시데끄다사이 라고 하면 천천히 해주세요 라는 정중체 문장인데요. 자, 요거를 보통 제 반말로 바꾸려면 요 크다사이만 빼주면 돼요. 자, 그래서 유크리시데라고만 하면 천천히 해줘, 천천히 해 라는 표현이 되는 겁니다. 자, 다음 박씨가 하이, 아리가또고자이마스 네, 감사합니다 하고 자, 마무리를 하네요.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